마이 데이터가 되면 보안상으로도 훨씬 우수해지고요. 우리의 생애 주기별 과업에 맞게 행동 패턴에 맞게 상품을 추천하고 세금 관련한 조언을 하고 이런 자산관리 서비스거든요. 네이버를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22년 게임 체인저가 될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전자신문과 3프로가 함께하는 즐거운 공부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김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술을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일정과 겹쳐서 오질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재밌는 거 배웠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야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은 일정 뒤로 미루고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의 김지혜 기자님 모셨거든요.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마이 데이터라는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내년에 큰 시장의 반약을 일으킬 만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기업들은 지금 사실 난리입니다. 마이 데이터 때문에. 이 마이 데이터만 잘 활용해도 드디어 업계에서 어떤 시장 지배력 이런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자님 얘기 잘 들어보시면 쏠쏠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마이 데이터에 대해서 라디오에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깊이 없는 설명이었죠? 오늘은 깊이 있는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마이 데이터 개념부터 사실 마이 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딱 머릿속에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가 뭔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에 2020년에 신용정보법 개정이 되면서 생겨난 산업인데요. 이게 정보 이동권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정보를 이동시켜주세요라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좀 쉽게 개념을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A사 플랫폼을 쓴다 그게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카카오페이를 우리가 만약에 쓴다.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은행권의 정보들을 다 불러줘 라고 정보 이동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이제 금융사들이 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그게 마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사실 의문이 생기실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 정보는 안 됐냐? 안 됐었어요. 네. 금융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는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안 줘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스나 다른 핀텍 업체들이 일일이 금융사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었어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오려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법이 되면 마이 데이터 산업이 시행이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정보이지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리둥절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정보를 갖다가 니들이 지금 와서 준이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자. 제3자한테 줄 수 있는 권리 이걸 마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정보였지만 정부의 소유권 자체가 각각의 금융사들이 내 정보를 지내들 마음대로 광고에도 활용하고 여기저기 활용하던 걸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 다 모을 수 있다. 이런 때 아까 잠깐 피테크 얘기하셨는데 몇몇에서는 제가 흔히 오픈뱅킹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다른 계좌도 볼 수 있고 일부 됐었던 것 같은데 그거하고 마이 데이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 오픈뱅킹은 말 그대로 여러 계좌를 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은행에 들어가서 내가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다. 그래서 들어가면 17개의 은행사들에 대한 내 계좌 정보를 다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이 데이터는 오픈뱅킹을 좀 광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행 정보뿐만 아니고 보험, 카드, 증권 그리고 더 넓게는 이통사 정보, 공공기관, 국세청 그런 정보들까지 다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오픈파이낸스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더 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보가 사실 더 많아지는 거죠. 오픈뱅킹이라는 건 은행 계좌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마이 데이터가 되면 말씀드린 공공기관이라든가 세금 정보라든가 이런 넓은 공공기관 데이터, 정부 데이터까지 다 끌고 올 수 있는 거라서 아마 내가 소유한 모든 데이터들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그동안은 법적으로 이런 걸 막아놨던 정부가 갑자기 이걸 왜 열어줬을까요? 그게 뭐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일환으로 정부 정책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들이 데이터 경제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해야 될 산업 해서 이제 마이 데이터 산업이 나온 건데 이게 되면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금융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내년, 내후년 이렇게 되면 이게 공공 영역의 마이 데이터 그리고 의료 영역의 마이 데이터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표준으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데이터 경제가 이제 생태계가 완성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금융 쪽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 여기까지 다 마이 데이터라는 개념이 생기고 내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 데이터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서 활용할 수 있다. 가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기존에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 하는 것들도 꽤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데이터를 이제 공유하고 수집하는 거에 대한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린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이 있고 이제 표준 API라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스크래핑, 스크린 스크래핑으로 되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금융사나 이제 핀텍 업체에서 제 공인인증서나 제 로그인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리 접속을 해서 제 스크린에 있는 정보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임의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게 스크래핑 기술인데 이제 이 마이 데이터 산업이 되면 이 스크래핑은 금지가 되고 표준 API라는 기술로만 정보를 땡겨와야 됩니다. 그거 이제 표준 API가 뭐냐라고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이 데이터 산업 사업자와 금융사 간의 어떤 우리가 협정을 맺은 전산상의 표준 전산 방식이에요. 우리는 이 정보는 이 양식으로만 서로 가져가자 이렇게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스크래핑으로 해왔던 방식이랑 좀 달라집니다. 스크래핑으로 한다는 건 제 정보로 대리로 접속을 해서 제가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API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정해놓은 부분, 정해놓은 양식, 정해놓은 기준으로만 정보를 안전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상으로도 좀 이제 마이 데이터가 되면 훨씬 우수해지고요. 해킹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산업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신생 벤처 기업들 있잖아요. 뭔가 금융 마이 데이터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막 들어오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해진 표준 API 방식이 있으면 접근이 쉬워지거든요. 진입 장벽이 낮아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크래핑 방식은 금융사와 마이 데이터 사업자 간에 일일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토스가 사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커왔었는데 금융사 하나하나 사실 이승건 대표가 만나서 계약을 하느라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말들이 인터뷰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개별사들을 만났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니 이제 토스 후발주자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해서 API를 통해서 사업을 쉽게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다리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탁 나버렸다. 아까 API라는 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백단에서 일어나는 거는 뭐 이렇게 가져오든 저렇게 가져오든 나만 편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스크래핑 기술하고 API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기존에는 일일이 찾아가서 똑똑똑 문드리고 이것 좀 주세요라고 했다면 이제는 다리 하나 나서 그냥 서로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3자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소비자고요. 여기가 마이 데이터 사업자고 시중은행이에요. 저는 시중은행에 그동안 오랫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제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마이 데이터 사업자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든 뭘 해서 당신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게 해 주시면 너에게도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신경 쓸 거 없이 마이 데이터 회사가 표준 API로 시중은행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 얘기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전화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하면 김지혜가 동의를 하면 그냥 제 정보는 갖고 있는 금융사에서는 무조건 핑 토스든 카카오든 네이버든 줘야 돼요. 무조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신용정보법이고 마이 데이터 법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네요. 저는 그동안 제 데이터를 오랫동안 써먹었던 금융회사에게 저에게 전화할 것도 없이 주려면 주라고 하면 그 줘서 생긴 이득은 나에게 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마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뭐가 이득이냐면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우리가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게 그 자산관리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나 이런 되게 대형기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산관리는 굉장히 고액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왔었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이제 부자들만 상대하고 싶어서 상대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자산관리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려면 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수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돈과 비용과 시간이 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마이 데이터 산업이 되면 대형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단가가 낮아지겠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굉장히 적은 비용,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접근이 가능해진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간접적인 이득도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이 공식적으로 지금 시작이 된 건가요? 국내는? 지금 아까 이제 기술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스크래핑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이 12월 말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스크래핑 방식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표준 API를 구축을 해서 그때부터는 표준 API만 써야 되라는 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마이 데이터 시행은 1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12월까지는 혼용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크래핑도 쓰려면 쓰고 API 준비가 된 데는 쓰고 이렇게 해서 교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금융사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마이 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건지? 금융위원회에서 이거는 등록제는 아니고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적이나 물적 요건들을 충족을 하고 최소 5억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보안 인력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족을 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로 심사를 또 하고 번호가까지 심사를 해서 최종 번호가를 받게 되면 마이 데이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혹시 마이 데이터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등록한 업체들 이런 것도 공개가 되어 있나요? 네. 공개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한 50여 개 정도 금융사업, 혜택사들이 지금 라이센스를 받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0군데가 넘게 지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더 많은 50개 이상의 기업들이 더 들어올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어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데이터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들도 사실 데이터를 받고 싶잖아요. 그렇겠죠. 네이버의 정보라든가 카카오의 정보라든가 그런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들은 다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핀테크사들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 핑크, 핀트, 핀다 이런 여러 이름이 비싸죠. 전부 핀자로 시작합니다. 네. 아무래도 금융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계속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여 개가 넘는 애들이 나의 데이터를 탐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네. 이런 건 보통 소비자들한테 별로 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꼭 숟가락을 엉고 싶은 생각이. 아까 이제 그럼 소비자 도대체 이익이 되는 게 뭐야라고 하면 자산관리 같은 거에 조금 약간 비용이 떨어진다. 그런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자산이 많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과연 그만한 자산관리의 수요가 또 얼마나 있을까. 이게 이제 공공데이터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하겠다라고 지금 혼용기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재밌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뭐 그런 거 얘기 듣고 들어보고 싶은데. 뭐 이제 저 기자기도 하지만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지금까지 대형금융사들이 약간 독식하던 체제의 금융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그들이 KB가 뭐 만약에 제 주거래 은행이다 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그들이 제공하는 금리에만 우리가 맞춰서 뭔가 상품을 구매하고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레거시 금융에 대한 장벽이 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편해졌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 딱 뭐 들어갔을 때 내가 잘 쓰는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이 있다. 여기를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예금금리 몇 프로 더 주지? 찾아봐야 되고 우리은행 들어가서 또 몇 프로 더 주지? 들어가야 되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제가 비교를 했어야 되거든요. 금리 대출금리를 누가 더 낮게 주지? 아니면 뭐 적금을 누가 더 잘 주지? 이거를 소비자가 다 일일이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모든 시중은행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내 손안에 들어와서 말 그대로 손안에 이제 금융비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마치 넷플릭스처럼 나한테 꼭 맞는 맞춤을 추천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확실히 편의성은 좀 올라간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대고객 서비스를 좀 몇 군데들이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뭐 가령 이런 겁니다. 10억짜리 여의도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우선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에 하나하나 썼었거든요. 내가 어디 우리은행에 얼마 있지 뭐 케이비 얼마 있지 이런 거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써야 될 정도로 여기저기 돈이니까 말이에요. 돈이 맞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잔잔하게 있어서. 지내기 지내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정보들을 일일이 다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마이 데이터가 되면 여러 금융 정보들. 내가 얼마가 있는지 진짜 한 1만 원까지 있었던 것까지 모든 정보들이 갖고 와지거든요. 그럼 10억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한 제가 해보니까 5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들어가 보니 뭐 이런 황금 가능한 저의 다른 자산까지 또 API로 끌고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뭐 황금 가능한 차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내가 팔았을 때 얼마 가치가 되는지를 내가 알아서 이제 시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영끌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언빠 찬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엄마 인터뷰가 좀 필요하겠죠. 엄마가 나한테 얼마까지 좀 해줄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인터뷰해서 엄마 데이터까지 가져올 수 있나요? 엄마 데이터까지 가져올 수 있나요?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엄마의 동의가. 그 의미에서 바로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여튼 그런 정보들까지 다 수집을 해서 막 영끌을 했더니 제가 한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막 2억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2억의 대출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그걸 이제 플랫폼에서 알아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 금융기관에 가면 이 금리가 제일 싸다. 그럼 원스톱으로 연결해서 제가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실행 과정을 굉장히 단축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런 비용이나 편의성 측면으로 마이 데이터를 좀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범 서비스 하는 데에서도 그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다. 네. 지금 서비스는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예시를 좀 드려드린 겁니다. 내 계좌 이거 다 모아서 얼마 있는지 보여주는 거는 저는 딱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금융회사가 이런 기분 나쁜 서비스는 왜 시작하게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돈이 별로 없는 걸 돈이 그때 매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바닥으로 모는 거야. 그런데 아까 금리 비교 같은 거. 만약에 지금은 어디 들어가야 되잖아요. 금리 비교 사이트나 이런 데. 금감원에서 하는 거 또는 보험이면 보험 개발원 이런 데서 하는 데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걸 굳이 여기저기 안 가고 한 곳에서 만약에 내가 대출한 부동산 사야 되는데 한 5억 정도 대출 받아야 돼.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해가지고 여기 당신의 신용도라면 여기는 안 되고 이 정도 가야 이 정도 금리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셋은 mz세대는 아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민지예요. 그러세요. 제 이름은 김민지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 mz세대는 또 저희랑의 약간 dna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교수님이나 기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아니 그냥 내가 아는 자산 우리 은행이 얼마 있고 뭐 신한은행이 얼마 있고 다 대충 아는데 굳이 이걸 내가 일일이 다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mz세대들은 그렇게까지 내가 막 계산하고 내 스스로 분석하고 이러고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넷플릭스로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맞춤을 그냥 먼저 알아서 제시해 주는 것 그거에 익숙한 것 같아서 아마 향후에 더 이 서비스들이 고도화된다면 더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데 돈은 mz세대한테는 별로 없고 우리가 돈은. 그렇죠. 크지 않을까요. 향후에 이제 뭐 mz세대들이 이제 경제.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장 가능성 또는 경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100개 넘는 기관들 금융사들이 이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뛰어드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취재하기로는 금융위에서도 고민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를 내주는 공무원분들께서도 너무 라이센스가 많은 거 아니냐. 희소성이 없으면 이게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냥 약간 경쟁으로만 지금 이 라이센스를 보는 것 같다. 따고 보자 이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으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이제 초반이라 그런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력이 준비된 회사들.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거에 자신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굉장히 부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제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 금융 플랫폼을 키울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을 때 사업자들 중에 또 좀 유리한 사람이 있을 테고 뭐 100여 개 기업이 뛰어든다고 하지만 경쟁 우위라는 게 만들어질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뭐 아직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주력 사업자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주력 산업 사업자가 되기 위한 노력들 경쟁들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데이터를 잘 만지고 분석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진 곳들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기들이 예고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무 분석이라든가 부동산 추천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좀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금융 자산관리랑 좀 시너지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금융 계열사들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럼 비금융 정보랑 또 자기들이 가진 금융 정보를 결합해서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구현에게 내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력 사업자가 되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금융 정보만으로는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정보들을 또 얼마나 잘 가져와서 이것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지 얼마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이것들이 아마 주력 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사실 많은 기업들에게 저는 이제 하는 게 연구다 보니까 기업들의 컨설팅도 가끔 하거든요. 저야물로 정부 부처 일을 주로 하긴 하지만. 그런데 기업들이 지금 아마 우리 기자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대답을 알려주는 게 이게 대회비거든요. 자기 비즈니스 노하우가 오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가 연동됐었을 때 본인들이 뭘 할 수가 있냐 하면 딱 길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의 소비라는 게 늘 한 번 정해지고 나면 패턴화돼요. 늘 사는 쇼핑몰에서 늘 가는 백화점에서 늘 가는 오프라인 매장들 속에서 거의 90% 이상의 소비는 늘 일어나요. 그리고 아주 그냥 일리걸하게 어디 놀러 가서 한 아니면 갑자기 누가 와서 이런 게 한 10% 내외고. 그런데 이 아주 패턴화되고 습관화된 이 행태가 언제 싹 바뀌냐면 자기 일신상의 변화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일신상의 변화가 있는 시점들이 언제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임신했을 때예요. 임신하기 전에는 자기가 어디 쇼핑하고 어느 쇼핑 말고 어떤 옷을 사고 그게 다 있는데 임신하고 나면 그게 싹 바뀌죠. 그러면 그 임신하는 순간 그 이제 어머니가 될 걸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 롯데마트 아니면 우리 이마트 우리 ssg를 이용하세요라고 딱 해서 거기서 습관이 생기면 그 뒤에 애, 육아,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전부 벌크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임신한 그 순간을 먼저 포착해서 할인권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것만 하면 그래도 많은 걸 틀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임신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의료정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건보에 보고가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심평에 보고가 되면 거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분이 임신했구나. 야, 거기에다가 아이들 용품 할인권 보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한 10개월 아니면 1년 지난 뒤에 아버지들이 차를 바꾸죠. 왜냐하면 큰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야, 이제 SUV 브로션은 그쪽에 다 보내. 이쯤이 제일 적합한 타이밍이야가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저하고 같이 프로젝트 했던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마이 데이터를 통해서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그 용어 모르실 거야. 고객이 0점 조준을 하려는 뭔지 아시잖아요. 딱 정확하게 타겟팅하려는. 삼각형을 그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그거에 여기 혈안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만간 아마 대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도 이제 대안 데이터라고 하는데 정형화된 거 말고 뭔가 이렇게 변하는 거, 보조적인 데이터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금융사보다 아까 네이버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약간 IT 업체들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핀테크 업체들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금융사들이 좀 반발하는 것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정보는 가는데 그렇네.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고객들 검색 정보를 이런 거 우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이고 사실 11번가라든가 그런 유통업체들도 마이 데이터 라이선스를 땄고 SK텔레콤도 따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약간 전방위적으로 ICT 플랫폼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대형 금융사들은 우리는 이 경쟁에서 우위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금융사 플랫폼이 사실 되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에 자주 들어가지만 신한은행 플랫폼을 굉장히 자주 누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사들이 경쟁에서 여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래도 제가 취재하기로는 내부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플랫폼, 금융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서 UI, UX를 다 바꾼다든가 그리고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조직 문화까지도 이 ICT 기업처럼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에자일 조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치되는 그런 에자일 문화들 ICT 기업들에서도 흔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은행 쪽에서도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모바일 플랫폼에 있어서 좀 플랫폼 기업들, 다른 ICT 기업들만큼 빠르게 치고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또 마이 데이터가 되고 나면 이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고 또 기술력에 대한 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잘 됐는지에 따라서 또 금융사들에서도 좀 선두에 가는 것들이 있고 좀 뒤처지는 것들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인터넷 뺑기 회사들이 빨리 인터넷 은행 회사들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은행 출입을 잠시 했습니다만 저는 주로 제 2금융권 많이 했거든요. 1금융보다. 그런데 어쨌든 변화가 제일 늦고 변화를 제일 못하는 게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 데이터는 하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데이터 회사들, 인터넷 회사들, IT 회사에 경쟁이 될까라는 의문은 좀 생기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외도 분명히 데이터의 중요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 데이터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것 같은데 해외 사례는 있나요? EU에서는 유럽연합에서는 저희보다 앞서서 관련 법들을 통과시켜서 좀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PSD2라고 해서 지급 결제 지침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이 데이터와 비슷한 건데 은행이나 은행 계좌 발급 기관들이 가진 정보를 제3회 기간에 오픈하도록 강제하는 아까 저희 설명드린 마이 데이터랑 유사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법을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이 안 쓰는 GDPR도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법안들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영국도 마이 데이터나 오픈뱅킹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만큼이나 진행사항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련 법안이 있지는 않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법안이 없이 그냥 다 열어두고 우선 해봐라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마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금융 데이터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두적인 기업들도 많이 있고 5대 미국의 마이 데이터 기관들의 매출이 8조 원 정도 되고 고용 인원도 약 1.3만 명 정도, 1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몇 해 전에 통계이기 때문에 더 올랐겠네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몇 배는 상장하지 않았을까. 그 5대 회사가 우리가 아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비자 마스터 이런 데입니까? 아니, 그런 데는. 그래요? 비자 마스터는 거대 이제 레거시 금융이고요. 그러니까요. 크게 웃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한참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지. 아, 좋다. 비 웃었다. 이제 그건 레거시 금융들이고 이제 그런 벤처 기업들이겠죠.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인데 회사명이 대충.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요. 뭐, 요들리도 있고요. 뭐, 크레딧 카르마라는 데도 있고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민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민트라는 것이 좀 특이한 게 원래 경쟁사가 이미 80% 점유한 시장이었는데 그 신용 정보를 통합해서 조회하고 신용 관리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인투잇이라는 다른 회사가 이걸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들어온 이 민트가 이거를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인투잇에 인수가 됐어요. 결국에는 인수가 됐어요. 서비스는 계속하고 있지만 굉장히 뭐 그때 당시에 2천억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이제 인수합병을 했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교훈은 이미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이 신생 기업이 시장을 먹었을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때 뭐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 사용자 편의성 그 플랫폼 자체의 되게 MZ세대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에 맞는 굉장히 편리한 편의성을 제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고 실행 과정이 굉장히 단축돼서 이게 경쟁사에 비해 굉장히 편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페인 포인트들을 다 제거를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결국엔 시장을 크게 점유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회사들은 주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민트라는 곳은 예를 들어 은행의 계좌 정보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카드에서 사용하는 이제 지급 결제들도 있고 증권에서 뭐 CMA 계좌 내역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에서 뭐 대출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행될 때마다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그 생애 주기별 과업에 맞게 행동 패턴에 맞게 상품을 추천하고 그리고 뭐 세금 관련한 조언을 하고 이런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두적으로 잘 했던 것 같고 좀 아무래도 UI, UX에서 좀 편리함이 되게 컸다. 이렇게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민트라는 회사가 이미 시장을 점유한 회사를 잡아먹은 그 사례는 좀 연구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우리나라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한 거거든요. 비자나 마스터는 엄청난 개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5대 마이데이터 회사가 있다라고 하셨길래 당연히 그 회사들이 출자해서 자회사 정도 차리고 거기서 오거나이즈하고 있나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업들이 그냥 판을 깔았네요. 그렇죠. 이거 굉장한 시사점입니다. 이게 데이터의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지금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금융사가 꼭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우위 사업자가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긴 어렵죠. 크레딧 카르마도 이름이 멋있어서 궁금합니다. 거긴 뭐하는 회사일까요? 아무래도 크레딧이 들어가니까 신용정보겠죠. 신용정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관리가 되게 쉽지 않대요. 조회하거나 또 내가 올리려고 점수를 올리려고 했을 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투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진입장도 높은데 이런 벤처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당신 신용정보를 좀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소비를 어떻게 하면 더 신용관리에 편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언하고 이런 약간 최초의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금융소외계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되게 소고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미국의 신용평가 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면 정말 우리 대문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거기는 진짜 냉정해요. 신용평가가. 그래서 정말 한 10, 20년의 통계로 예를 들어서 100인의 대손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인종으로 크레딧을 더 올려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있다 그러면 그걸로도 올리고 학교를 어디 나왔다 그걸로도 올려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느 학교 나왔다. 난리 난리 난리죠. 난리 난리 난리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보를 당연히 미국 국민들도 기분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 회사 크레딧 카르마 이 회사는 그거를 어떻게 분석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교하게 잘 매저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대단한 노하우네요. 우리나라도 몇몇 핀테크 업체들이 자기 신용정보 관리하기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런 크레딧 카르마라는 회사의 사업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에서 신용평가를 할 만한 남다른 마이 데이터 우리 치영 기자님은 이런 거 연동하면 그 사람이 미래에 나중에 VVIP 고객이 될 싹이다 해서 먼저 주거래 은행으로 딱 잡아야 된다. 이런 거 뭐 없으세요? 느낌? 가상자산? 코인? 요즘 MG세대에 가장 큰 돈 많이 버는 건 가상자산 말고는 없다. 사실 좀 암울한 얘기긴 한데 농담 삼아 했고요. 어쨌든 마이 데이터 사업은 상당히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먹힐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와 우리는 약간 투명하게 관리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서구하느냐 이 문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부동산 세금 아까 세무정보 이런 거는 좀 먹힐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부동산 제도 많이 바뀌니까 세무사도 부동산 세금 어제 바뀌어서 오늘 모르고 세무사도 세무상담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기자님은 어떤 부분이 제일 잘 될 것 같으세요? 맞아요. 그 여쭤볼게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기자님은 이 마이 데이터 산업을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쭉 분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가졌으면 그게 이 마이 데이터 산업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상황이 이러니 나는 예를 들어서 계좌를 통합하겠다.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대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요? 통장도 여러 개 있으신 분이고. 제가요? 그렇구나.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되게 사업자분들 많이 뵙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해외 기업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레퍼런스를 따라가려는 기업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 유사하게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정도 기업까지의 분석력이 가지 않았지만 모델은 이렇게 가는 데들은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말씀하신 세금이나 이런 관련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뭔가 이런 정부의 알림, 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금융 영역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가 세금, 각종 세금이라든가 아파트 관리비도 있고요. 심지어 백신 같은 알림도 있고 우리 재난지원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는 플랫폼이 어디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재난지원금 알림이나 백신 알림 같은 거 어디로 받으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딱 한 군데. 어떨 때는 문자로도 오는 것 같고 어떤 건 집에 그냥 고지서로 오는 것 같고 그때부터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세대차에 좀 느끼는데 제가 원했던 답변이 아닌데 어떻게 옵니까? 그게 지금 백신 알림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개 기관에서만 와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토스 이렇게 3개 기관에서만 주고 있거든요. 아마 알게 모르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인지를 못하셔서 그러시는데 그 재난지원금이랑 백신을 3가지 플랫폼에서 주고 있고 또 요즘 은행권이나 핀테크들이 좀 뛰어들고 있는 게 전자문서 중계라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거 이제 행안부에서 주는 라이센스인데 이것들을 금융사들이 엄청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라든가 우리 각종 세금 알림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알림을 주는 라이센스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갖고 오려나 하는 거 보면 내년에 마이데이터랑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라이센스를 엄청 따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융 종합 플랫폼, 거대 플랫폼, 제대로 된 플랫폼 하나를 일으키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만큼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세금이나 백신이나 알림을 한 건데서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플랫폼 하나만 보게 될 거거든요.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람은 네이버만 사용하게 될 거고 거기서 세금 알림 받고 세금 내고 거기서 모든 금융 활동이 일어나고 쇼핑까지 하는 결국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활동들, 나의 생활 활동들, 금융 활동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형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다른 금융사들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서 이곳들이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고 뛰어들게 된다면 정말 이제 앞으로는 네이버를 벗어날 수도 있겠다. 지금 네이버를 많이 보니까요. 네이버를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네요. 우리 3%도 지금 여기에서 댓글 쓰시고 저희도 앱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화해서 금융사화해서 서비스화해서 그분이 관심 있는 분야, 테마, 종목 이런 것들이 우리 3%에서 컨텐츠가 만들어지기뿐만 아니라 ETF 상품이 만들어졌다 해서 딱 알려준다든가 이거 우리도 사업자는 내야겠네. 이거 어떻게 내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관련 라이센스를 따셔야 되지 않을까요? 1인 자문 라이센스 따시고 저분은 항상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된대. 이 방전을 말씀하신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 컨텐츠 3%에서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일단은 협력으로 시작해서 협력이 좋은 거였어요. 여기 제 연락처. 그런데 저 궁금한 게 마이데이터를 100여 개 기관들이 하겠다고 했다는데 회사들이 제가 예를 들면 A하고도 하고 B하고도 하고 C하고도 하고 내 데이터 네가 알아서 해라고 여러 개에다 다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딱 한 군데만 정해서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소비자가 여러 군도 할 수 있죠. 여러 군도 할 수 있고 그냥 원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금융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이제 초기에 그 고민이 있었어요. 이 개수를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입 제한을 한 5개로 하자. 그런 얘기가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내 정보를 줘서 내가 가입하는데 왜 5개를 정부 니들이 관리를 하냐.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했던 건 이게 좀 남발이 되면 뭔가 막 이 사은품이나 경품을 얻기 위해서 내 정보를 너무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약간 안 좋은 것들이 있을까 봐 걱정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 가입 제한은 없어졌고 그 대신 이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꼭 읽을 수 있게 공지하도록 네. 공지하도록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으로 대체를 했는데 가입에 대한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군데 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MG세대 아닌가 봐. 내가 스스로 인정할게요. 죄송합니다. MG세대 아닌가 봐요. 걸렸어. 왜냐하면 내 데이터를 누구한테 주는 게 사실 아직 계속 마음에 좀 걸리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보안 문제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회사에다가 그럴 바야 좀 금융세가 큰데다가 한두 군데? 이렇게 하지. 혹시 내 데이터 여기저기서 다 가져와서 너 내일모레 이거 내야 돼? 이런 문자 받을 때도 사실 약간 기분 나쁠 때 있고 얘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지? 어? 내 정본데? 이런 게 있는데 보안 문제는 이 마이 데이터 사업에서 큰 뭐가 없나요? 이제 뭐 보안 사고가 나면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배상 정책이나 이런 것들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 들어가는 있는데요. 사실 좀 미비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안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이 있다면 여기에 징벌적으로 긴장한 페널티를 주는 등의 법안 내용은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시민단체에서 있고 아무래도 말씀하신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전적으로 뭔가 이제 못하게 하는 거는 이제 생태계적으로 산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땐 강한 페널티를 줘서 아주 이 땅에서 그냥 다시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수업! 그렇게 정도의 시그널을 줘야지 이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안을 강화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 땅에 좀 과한 표현이었지만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데이터를 갖고 사업을 하는 거고 사실 우리 건데요. 그걸 갖고 사업을 한다면 정말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후 관리, 사후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저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마이데이터라는 이 산업이 법제화돼서 약간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 내 데이터를 내 스스로 주고 반대급부를 받아왔어요. 무슨 얘기냐? 수많은 쇼핑몰에 내가 로그인 안 하고 주문할 수도 있는데 로그인해서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서 내가 주문을 할 경우 할인 쿠폰 10%, 5% 주잖아요. 그게 내 데이터를 주고 벌써 할인을 받았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행태를 우리가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걸 좀 더 통합하고 융합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라서 사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던 행태가 조금 더 원활해지는 거니까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강한 페널티를 해결하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누가 그러시더군요. 네 정보가 어디 있냐고 네 정보는 다 중국에 가 있는데 이미 알려질 만큼 다 알려져 있고 공공재다. 결국에는 가져와서 어떻게 가공해서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앞으로 점점 공공데이터 쪽으로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이 로드맵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공공마이데이터나 의료마이데이터들도 각 부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나 얼개는 나왔고 내년 2022년이나 2023년까지 이것들을 구체화해서 지금 금융마이데이터의 성과들 보면서 같이 연기하는 방안 또는 고쳐나갈 방안들을 꾸려서 TF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키를 잡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내년쯤 되면 조금 더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공공이나 의료 쪽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 이게 공공이나 의료 같은 게 더 포함되면 이제 우리의 편의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많이 또 늘어나면 또 여기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되면 또 한 번에 또 우리 다 기분 확상하는 거 있잖아요. 또 그런 사건도 분명히 생겨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학계에서는 이거는 정해진 미래다. 우리가 백한다고 백도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새로 논의하고 있는 법적인 이슈가 뭐냐면요. 내가 마이데이터는 내가 내 데이터 누구 주세요라고 허락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회사에 내 개인정보를 흩어진 거를 모아서 내가 누군지 이름 빼고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취용 기자님도 그렇고 기자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저기 가입하실 때 아이디 다 바꾸지 않으시잖아요. 비슷한 거 몇 개를 계속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아이디로 여기저기 그 사람이 쓴 댓글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디 가입한 내용들을 다 보면 결혼했네, 애가 있네, 어디 사네, 직업은 뭐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결국 이 사람에게는 이런 쪽에 이런 제품들 예를 들어서 이 샴푸라고 하면 탈모 관련한 샴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고객 정보가 저희는 필요한 회사인데요. 저희 5만 명 확보돼 있습니다. 드릴게요. 얼마예요. 그런데 그 5만 명 db 안에 내 게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준 적이 없거든. 그런데 그 회사는 알고리즘으로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저 마이데이터라는 저 법은 결국 잘못하면 유명무실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런 걸 법제화해서 양성화해버리자. 안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릴 테니까 편하게 쓰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라고도 판단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주권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빅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지만 그중에 내 데이터를 네가 알아서 여기저기 팔고 가공해서 돈 벌고 있잖아. 그럼 그 수익을 나눠야지 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세금으로 걷어들인다. 그래서 디지털세. 그래서 이거를 다른 공공의 재산에다 쓴다. 이런 얘기니까 어쨌든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개선점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방금 전에 확 열어버려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주장에 대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구세대로 써서 제 데이터를 누구에게 잘 안 줍니다. 실제로 공론화되고 있는 개선점이 있을 테고 우리 또 김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취재하시면서 이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을 텐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결국 이제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저도 그쪽으로 계속 생각이 드는데 제일 원하는 건 사실 비개방 데이터, 비금융 데이터. 비개방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api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것들까지도 폭넓게 열어야 한다. 그리고 비금융 말씀드린 쇼핑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들까지도 모두 다 열어야지 이 데이터 생태계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업계의 요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돼야지 이 생태계가 커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 데이터를 추진할 때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갖고 있는 쇼핑 정보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네, 좋네요. 그 정보들을 이제 금융사들은 다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정보거든요. 우리가 네이버나 쿠팡, 카카오 이런 데서 샀던 정보들 있잖아요. 구매 이력을 다 제공한다는 건 사실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모두 읽을 수 있다는 건데 이 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에 거부를 끝까지 해서 이걸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범주화해서 제공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를 지었어요. 여기서 거부가 금융당국이 거부했다는 거죠? 아니죠. 네이버랑 카카오가 거부한 거죠. 인터넷 기업들이 거부를 한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쇼핑 정보를 내놔라 이렇게 금융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싫다 이렇게 한 거죠. 정부가 하라면 하는 거지. 금융사들은 하라니까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I라는 게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그 범위에서 빼버린 거죠. 카테고리화해서 제공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거기서 이제 서로 한 발짝 물러난 건데 12개의 카테고리로 범주화한 건데 가령 제가 나이키 흰색 팬츠를 샀다. 운동복을 샀다. 이러면 이걸 범주화하게 되면 그냥 하의 그 정도로 가는 거예요. 여성 하의 얼마 이 정도가 하의.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 가격도 빠지고. 운동복인지도 모르고 가격은 들어갑니다. 가격은 들어가는데 매출 정보니까 그거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상품인지 어떤 색깔인지. 없구나. 그런 건 알 수 없죠. 원피스인지 뭔지. 쓸지 없는 정보노네. 어떻게 보면. 안 받는다고 해 주세요. 됐거든. 그런 식으로 이게 마이 데이터가 됐지만 이 정보들이 약간 좀 뭉뚱 그려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api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마무리가 좀 금마무리 된 정보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조금 더 이왕 생태계를 키우는 김에 조금 더 구체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는 사후적으로 다뤄서 해결할 문제지 이게 처음부터 정보를 준다 안 준다. 아니면 또 업계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정보는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 미국과 중국 같은 이런 데이터 생태계를 키우는데 좀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하여튼 오늘 저기 마이 데이터 이게 저는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하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도 또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또 어떤 맥락들 오늘 확실히 저도 배웠네요. 절대 그런데 어디다 투자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아까 미국 업체 뭐. 뭐 그런 비슷한 업체 저도 한번 스터디 해봐야겠네요. 국내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경쟁 후의 상황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자신문하고 3%가 2022년 기술을 이끌 10가지 트렌드를 저희가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우리 김지혜 기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